다..도루..루! 우리가 늦길 수 있을까? 몰라? 맞았는데요? 아... 아... 내... 내 새끼는 왜 안보이냐 여기 있잖아요 보겠다고? 아 그러네 존말해서 안보였어 좋아가지고 보이지 GPX? GPX? GPX 이거 비싼건가? 만원? 만원 정도 할걸? 근데 이 새끼들은 이 부분이 이 지랄하는데도 왜 안 안 튀느냐 마지막 마지막 아... 도망칠 때가 없구나 그런건 인정이지 뭐.. 도망칠 나 화장실 갔다 드냐? 어? 자랑할거지? 아 또로 또로 히팅 안녕 리키 다 계세 흫 틀린 말 했습니까? 왜왜왜 어? 맞는 말이라서 스웩 스웩 니다 개새끼 니다 개새끼 랜식 패치하네 실패 패치는 아닐까? 기모스 이디야 잘자 존님 존님 저 스텔라리스 엄청난 생각을 했어요 뭐요? 저희가 버전이 안맞아서 게임을 못하는거잖아요 네 교훈님의 모드파일을 로컬파일로 박아놓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가? 내가 서버에 그렇게 압축해서 보내는 욕 물어봐잖아요 근데 왜 우린 안했죠 그때? 왜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고 니가 능지 모잘랐어 인트를 좀 찍으십시오 휴먼 야 프로스트 저거에 홀로그램 생겼다 교훈님 내일 기 권총 지금 좀 늦어서 그 기간 거기에 홀로그램을 이따 화장실 원래 없었나? 원래 뭐냐 리플렉스랑 레드도 안 많이 썼어 아 그랬냐? 아 아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